한 해가 시작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매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여 가족들은 해가 바뀔 때 나이 들음에 대한 생각들을 꽤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게 내가 한 살 더 먹었구나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더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나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반응이 좀 어떠십니까? 1번 좋다 아무도 그러지 않으시지요 막 손사리 치시는데 2번 기분 나쁘고 싫다 끄떡끄떡이 많으십니다 3번 하루 이틀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 어디 여론기관에서 내가 나이 들었다고 늙었다고 언제 느끼십니까? 라고 여론조사한 결과를 정리해놓은 걸 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아무리 푹 쉬어도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 그러면서 신여 세대는 이렇게 답을 했대요 밖에 일이 있어서 나가시면서부터 빨리 들어가 쉬어야지라고 생각할 때 두 번째로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젊은이들의 유행어나 신조어들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을 때 요즘 뭐 자만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만추 뭔지 아십니까?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관이랍니다 그게 중매나 선보는 거 싫고 자연스럽게 만나서 알아서 우리는 할게요 이런 뜻인데 저는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자기야 만두 추가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뭐 자기 만족 추구도 되고 워낙 말을 줄여놓으니까 저도 이럴 진데 오죽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아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생각한답니다 또는 주변에 젊은 사람들 지나가는 모습 보면 참 좋을 때다라는 생각 들 때 또는 누군가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선뜻 내 나이를 바로 대답 못하고 세고 있을 때 그리고 어떤 분은 거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 뭐 등등 이런 답들을 했다 그럽니다 점점 예전 같지 않게 내 손의 감각들이나 피부의 탄력이나 무릎 관절 신체 기능들이 아픈 데 없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등등 이런 모든 환경들이나 이런 통계 내용들을 보면 나이 들어간다는 흔적들 때문에 때때로 슬퍼지거나 고민이 생기기도 하는 증상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모든 생물들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간다는 것 또 점점 늙어간다는 말을 들을 때 그 어감 자체가 벌써 왠지 우리를 씁쓸하게 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세월의 흐름과 육신의 변화에 대한 나이 들면 시선들입니다 이런 시선들과 다른 시선을 담은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시선을 담은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무엘 울만이라는 분이 쓰신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청춘,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한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스무 살 청년보다 예순 살 노인이 더 청순일 수 있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 가나니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예순이건 열여섯이건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이신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스무 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여든 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시를 읽었는데 아멘이 나오시네요 이 시는요 사무엘 울만이라는 분이 78세의 나이에 쓴 시랍니다 그리고 이 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아더 장군이 늘 액자로 옆에 두면서 암송하고 외쳤던 시래요 맥아더가 이걸 외우는 것 때문에 유명해지고 알려진 시라고 합니다 나이 들음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을 이 시는 담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 나이 들음에 대한 수많은 시선들이 있어요 늙어간다는 게 슬프고 힘든 일로 받아들이는 시선도 있고 청춘이란 이 시처럼 육체와 상관없이 나이 들음은 내 내면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내 내면의 생각들이 어떻게 받아든 일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요즘 일반 세상에서는 시장 논리로 경제적으로 나이 들음에 대한 관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세대에 대한 다양한 상품들이 있음을 개발하고 발견하고 블루오션인 것처럼 노년, 시니어 세대를 향한 다양한 상품들과 제품들, 서비스들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도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인 시선, 각양의 다른 시선, 경제적인 세상의 시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나이 들음에 대해 어떤 시선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다양한 시니어 계층의 활력상들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 모세일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동시켜야 되는 지도자 그 사명을 받았던 나이가 80세입니다 생의 마지막 지점이 가까워져 가는 그 시점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신명기 34장 7절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뿐만 아니라 지난주 우리 개강예배 때 단임 목사님 말씀해주셨던 갈렙 85세에 하나님이 맡겨신 사명을 붙들고 누구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해부른 산지의 전투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습니까? 100세의 나이에, 사라의 나이 90세에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첫 약속의 시작을 경험하게 돼요 100세의 첫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성경 역대상 29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 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나이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랬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요 구체적인 사람을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보고 밀장에 등장해요 제사장 사가리아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요한의 부모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켰던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을 시작하고요 나이가 많아 자녀가 없고 잉태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한을 잉태케 하시고 누가 보고 밀장 72절부터 75절까지 사가리아를 통해 이런 예언을 주십니다 우리 조상을 긍일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성경은 노년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약속을 이루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편 92편은 그런 의미에서 노년에 대해서 무척 구체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나이들에 대해 논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류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행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종류나무 같고 레바논의 백행목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식물 중에 종류나무와 백행목을 왜 의인에 비유했을까 종류나무는요 번성과 성장을 의미하는 나무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중동지방 여행 가시거나 그쪽 가시거나 대추야자 많이 사오시잖아요 그게 종류나무입니다 사막의 마른 땅 위에 줄기를 깊게 내고 수많은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자생할 수 있는 종류나무 번성하고 성장해 나간다 레바논의 백행목은 어떤 나물까요? 성전건축이나 중요한 건물 지을 때 백행목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추운 고산지대에 단단하고 굳건한 견고한 나무로 성장하는 나무가 백행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인은 번성하고 성장하는 사람이고 견고함으로 들여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10편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늙어도 여전히 늙어도 여전히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진액이 풍족하다 빛이 청청하다 아까 시보다 이 구절에 더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늙어도 여전히 성경에서 나이들매에 대해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들매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절이 많지 않아요 늙어도 여전히 본문에서 여전히 라고 쓰는 단어는요 오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연속해서 계속해서 아직도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의 과거부터 일어난 일들이 현재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이것이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천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변함없이 오래 그렇게 반복적으로 연속해서 진행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편 기자는 하나님의 의인들은 종료나무와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한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도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진액이 풍성할 것이고 기름지고 풍성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빛이 청청 푸르고 힘이 넘치는 것들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 늙으면 모든 것이 쇠퇴한다고 생각하죠 실질적으로 그 기능들이 젊을 때만큼 발휘되지 않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육신의 모습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10편 기자는 그럴 지어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의인된 우리는 결실하고 푸르고 왕성한 나무와 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10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더욱 깊게 뿌리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깊게 뿌리 내려야 합니다 오늘 10편 92편 13절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0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는 종료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고 번성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비결이 그럴 수 있는 비결이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있기 때문에 의인이 그냥 개인의 노력으로 관리로, 수고로 결실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공급의 힘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된 오늘 본문은 성전, 성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의미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믿음의 가정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뿌리 내릴 때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 삶이 번성하고 굳건할 수 있는 이유인데 바로 하나님이 그 힘의 원천 되어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자리 잡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식물들 키우거나 농사 짓는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풍성한 잎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식물도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약간의 어려움과 두려움에 오면 시들고 넘어지고 뽑히는 경우들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밖에서 농사 짓는 식물들은 더 그렇죠 위에 보여지는 잎사귀와 열매들은 작아 보여도 뿌리가 깊게 내려진 것 튼튼하게 내려진 것들이 오래가고 종국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이 여하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 내려야 합니다 10편 1편 3편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시내가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진다 여러분의 삶은 날이 더해 갈수록 육신의 약함과 기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깊게 뿌리 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함께 영적 근육 키우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적 근육 키우기 어떤 거지 아십니까? 모르셔도 돼요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매일 한 시간을 우리의 영적 근육 키우기에 드리자라는 운동입니다 새벽기도와 큐티의 30분 공동체 성경읽기 함께 읽는 것 15분 중보기도 삼천기도 중보용사로 함께 드려지는 중보의 시간 15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새벽기도 30분 영상 보면 내 큐티할 시간 30분 더 있어야 하고요 공동체 성경읽기 교회과 따라 읽지만 내가 읽는 성경읽기 또 해야 되고요 중보기도 제목 그걸 이렇게 주는 거 읽어도 15분이 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거 한 시간으로 잡아서 할까요? 최소한 이거는 하자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건강관리를 위해 신여 세대는 많은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량도 조절하시고 드시는 것도 구별하시고 시간 날 때 산책이든 걷기든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 수많은 노력들 하시잖아요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지를 내리고 뿌리 내리기 위한 영적 근육 키우기도 같이 하시라는 겁니다 얼른 생각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에 하루 기준으로 하면 운동을 띄엄띄엄 하시니까 일주일에 내 건강을 위해 수고하고 노리고 애쓰는 것들 몇 가지 있나 영적으로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리기 위해 하고 있는 건 몇 가지 있나 지금 손들고 하지 마세요 눈치 보이니까 개인이 속으로 해보십시오 대부분 육적인 나이 들어감을 케어하기 위한 노력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거 하지 마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시되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리기 위한 영적 근육도 키워가셔야 합니다 최소한 교회가 함께하는 영적 근육 키우는 운동에 함께 하십시오 새벽기도 5시반 현장에 일어나서 직접 현장 나오시거나 영상 보기 힘드시면 유튜브에 올라온 거 여러분 눈 뜨시고 보셔도 되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 원로 목사님 단임 목사님 목소리를 함께 성경 읽으면서 은혜 누리시고 교회에 주어진 제목들 또 내 자녀들 나의 공동체들 위에서 기도하고 드려지는 것들 이런 훈련들이 쌓여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뿌리 깊이 내려짐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그거 다 쓰시고 또 쓰고 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구원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여 가족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늘고도 여전히 결실하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포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포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포되는 삶 오늘 보면 14절 15절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는 늘고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대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늘고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한 내 모습을 통해 여호와의 정직하심 바위대심 공의로우심이 선포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선포된다라는 용어는요 말하다, 알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원어적 의미에 보면 눈에 띄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띈다 이게 선포된다는 건 내가 내 입을 통해 전하고 증거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그러지 않아도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눈에 띄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당신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당신 보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내가 보게 돼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이걸 자랑하지 않아도 눈에 띄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뿌리 되시고 근거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뭘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가장 많이 칭찬하십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눈에 띄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인이 늙어도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이자 목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봉의로우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우자와 같이 앉은 목장 식구들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서 부끄러움이 느껴지신다면 앞으로 더 드러나게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학기 하나님이 우리 시녀 세대 나이 들어가나 우리를 여전히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 삶의 일하심을 함께 돌아볼 겁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열매맺게 하시고 부르는 일들 점점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일들 그것들을 기대하며 말씀의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나이 듬,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더욱 깊게, 더욱 넓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 목사님이 쓰신 나이 드는 내가 좋다 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는 사람은 나이 드는 일을 서서히 쇠약해지는 가정으로만 여기고 화려하는 날은 다 같다고 아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깊고 넓게 하나님을 기대한다 그 책에 보면 한 시가 있어서 시 한 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를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늙어가세 가장 좋은 날은 이제부터네 인생의 끝을 위해 처음이 지어졌으니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그분은 말씀하셨네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였노라 젊은 시절은 겨우 반절만 보여줄 뿐 나를 믿어라 전체를 보호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 기쁨과 감사임을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여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연수가 더해가는 것이 내 육신에 약해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넓고 깊게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자리 하나님께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여지는 여전히 결실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고도 여전히 결실하고 늘고도 여전히 결실하고 기름지고 풍성하며 지내기 풍성하고 청청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랑하는 신여 모든 가족들의 삶에 고백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들여지면 나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 누리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지내기 풍부하며 하나님의 청청한 삶들로 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들여지며 증거되는 축복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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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곧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 곧 예선지자의 녹같이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전호자원씨 한 번 더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나이 드는 내가 좋습니다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이 드는 내가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경님의 감동감아 내주역사여 주시미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내기 풍부하고 청청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욱 뿌리 깊이 내리고 하나님이 선포되는 삶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신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자리위에 믿음의 고백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신의 모든 가족들의